다음 뉴스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전국을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전 전 대통령 박근혜를 방문하여 보수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게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이 검찰 독재국가의 실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는 등 수도권 표심에 공략 중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선거운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여당 내부에서는 다른 스피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최근 분위기가 호전되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입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 중식을 목표로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에서 경남 양산을의 격렬한 선거 캠페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 두 번이 총선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지만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맞붙는 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입니다. 두 후보는 현역 의원이며 18년 만에 다시 맞대결을 벌입니다. 김두관 후보는 현직의 강점과 정권 심판론을 강조합니다. 김태호 후보는 집권 여당의 장점과 실천력을 앞세웁니다. 지역 주민들은 교통, 행정시설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두 후보는 각각 광역철도 착공, 대기업 유치, 신도시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양산을은 선거 결과가 2% 피인으로 엇갈린 접전 지역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의 선거 결과는 양당의 총선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875원 대파 발언에 대해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파 1단에 3천원이 넘는 지금 시황에서 대파가 875원이라는 것은 한 뿌리 얘기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발언이 한 단을 말한 것이 아니라 1kg을 지칭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이 후보는 시장에서 대파를 한 단으로 말할 때는 안에 수십 뿌리가 들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논란은 일각에서는 시중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서 비판을 받기도 했고 일각에서는 할인 지원의 결과라고 해명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파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26일 오전 9시 반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일대에 거대한 타조가 출몰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1시간 만인 오전 10시 반쯤 공장 부지에서 타조를 포획했습니다. 다행히 타조 소동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타조는 근처의 생태체험장에서 탈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포획된 타조는 안전하게 원래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성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픈 끼니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거대한 타조가 성남의 거리를 거닐어 다니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10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던 축구 스타 손준호가 마침내 귀국했습니다. 해설위원 박문성은 손준호가 귀국 직후 한 통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경 써주고 관심 가져져서 돌아올 수 있었다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습니다. 손준호는 지난주 이미 석방되었지만 다시 잡힐까봐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박위원에 따르면 손준호는 중국과 관련된 모든 과정이 끝났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준호는 술의 혐의로 구속됐지만 부인해 왔습니다. 그는 2020년 k리그 mvp를 수상했고 2022년 월드컵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했습니다. 지금은 중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고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술과 경제가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작년보다 1.3% 피감소한 74.1%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신의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4.2% 피감소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가장 높은 소득계층의 산만족도가 500에서 600만원 소득층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갈등에 있어서는 경제적 갈등보다 보수와 진보 갈등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지방 갈등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령화는 심화되고 있지만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구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비중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여성의 경력 단절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의 중심인 중 성동울은 4월 총선에 주목할 지역입니다. 민주당 박성준 후보와 국민의힘 이해운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죠. 이곳은 스윙부터 지역으로 최근 선거에서는 여야가 번갈아 승리했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도 민심의 변화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여론조사가 빠른 변화를 보이는 지역이기도 한데 유권자들은 아직 확실한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부동산, 경제, 교육 등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후보들은 이러한 이슈에 중점을 둔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끌고 있습니다. 4월 10일까지 후보들 간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 지켜볼 만합니다.